오늘 8장을 마치겠는데요 사사기 강의는 특세 때는 일단 쉬겠습니다 그럼 일부 예배가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일부 예배는 그대로 여전히 진행이 되는데 사사기 강의를 좀 쉬겠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부 때 예배로 나와야 됩니다 18절을 보시면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벌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바로 도망가던 미디안의 여러 왕들 중에 두 왕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이 7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들어오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 지명을 보니까 다벌에서 이스라엘 동족들을 무참히 죽였어요 미디안 왕들을 붙잡아 기도원이 7년 동안 있었던 악한 행적들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어떤 사람들을 죽였냐 물으니까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무슨 모습들이더라 왕자들과 모습이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왕자의 모습과 같다는 얘기입니까 기도원이 기도원이 지금 묻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기도원이 붙잡은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은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지난 7년 동안 이 땅을 침략해서 특별히 그 다벌에서 죽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대답이 그들의 모습은 마치 당신과 같아서 왕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왕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까 기도원도 왕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사실상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원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아첨의 성격입니다 당신의 모습과 같아서 왕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장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19절 19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누구이니? 내 형제들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냥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니까 내 형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혈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죽인 다볼산의 그 사람들이 누구의 친혈육이라는 거예요 기도원의 친혈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을 잘 보세요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에서 아버지는 언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언급이 안 돼요 누구만 언급이 되죠? 어머니만 언급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다볼에서 죽임당한 미디안의 종족들을 통해 섬멸당한 바로 이 사람들이 배달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빠져요 그리고 어머니가 언급이 돼요 소개가 되죠 어쨌든 그러면 이 18절, 19절, 2절을 통해서 기도원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그냥 색깔을 바꿔봤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또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해봤어요 개인적 복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강회를 통해서 기도원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두 왕을 죽였죠 그런데 나머지 잔당들을 쫓아서 붙잡아 아주 잔인한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수는 사실상 개인적 복수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기도원이 살금살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혹시 주보에 제목이 뭔지 확인하고 오셨나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렇죠 왕이 되어가는 기도원 그런데 이 왕이 되어가는 기도원이라는 주제가 기도원이 스스로 왕의 자리로 가는 의미인지 아니면 주변에 의해서 왕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흐름을 간파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자 조금 결론을 유보하고 마저 보실까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그의 마다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여델은 누구냐 하면 기도원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붙잡아 놓은 미디안의 두 왕을 누구로 하여금 사형 집행을 하도록 명령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이 고난을 맡겨요 그런데 이 아들이 성경을 보니까 아직 어려서 어려서 칼집에서 칼을 뺐어요 못 뺐어요 못 뺐어요 힘이 없어서 못 뺐다는 말이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영화나 또 글들을 읽어보면 여러분 막상 밀림 같은 데서 전투 중에 1대1로 적군감 만났을 때 사람에다 대고 총을 쉽게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투입된 초병들은 함부로 방아쇠를 못 당겨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어린 18 이런 중고등학생들을 전쟁터에 내몰 때 사실은 아주 못된 상태로 내몰았던 기록들이 있어요 술을 매기우고 왜? 제정신 가지고는 사람 앞에다 대고 총질 절대 쉽게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쟁터에서 전쟁이라는 참혹한 그래서 살상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물론 명령에 복종하는 차원이었겠지만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가요 그래서 월남전쟁 이후에 참전했던 병사들의 휴유증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건 지워지지 않아요 사람을 죽인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끔찍하다 그래요 우리는 차 타고 지나가다가 로드킬이라고 있죠 막 길거리 짐승들이 생태로가 없으니까 도로로 막 질주하다가 제가 어제 새벽에도 그런 끔찍한 장면을 봤어요 그것도 며칠 그 잔상이 남아있는데 아무리 아버지 명령이지만 칼을 차고 있었던 걸로 봐서 칼을 찰만한 신체적 나이는 되었던 듯 싶어요 그런데 못 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아직 어려서 20절을 보니까 아직 어려서 뭐 함이었더라? 그런데 이게 어떤 장면과 오버랩되는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얼마 전까지 누구의 상태여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기도원입니다 포도주 짜는 틀에서 이렇게 채 들고 키질하든 타자하든 자기의 모습이 이 속에서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원 주변의 미세한 무대장치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은 뭘 자꾸 드러내죠? 너의 원래의 상태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용사로 네 앞장 서셔서 너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총의 자리로 들어올렸는가를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네 아들 모습 보면 꼭 너보는 것 같지 않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들 모습 보면 제 옛날 모습이 몇 개가 나와요 아주 저러지 않았으면 좋은 그런 모습들이 가끔 나와요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세바와 죽임당할 적장들이죠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누구 보고 치라는 거예요? 네 기도원 보고 치라는 거예요 왜? 사실 아들에게 죽이라는 말은 적장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라는 의미거든요 이제 온라인으로 장기를 두다 보면 장기 알죠? 장기 장기를 두다 보면 아주 못된 놈들이 있어요 온라인이니까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상황이 차로 장군을 쳐서 외통수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장군을 안 쳐요 그리고 끝까지 졸을 밀어붙여요 졸 그래서 세상에 제 왕을 졸로 먹어요 졸로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물론 온라인상에 게임의 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면 진짜 열받아요 진짜 속으로 하는 욕이지만 욕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못될 수가 있나 예의도 없는 놈 이러면서 이게 사실은 기도원이 지금 여러분 뭐든지 복수도 너무 잔인하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실상 아무리 상대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이유가 아니에요 복수를 너무 잔인하게 하는 것도 그게 결국 자기에게 안 좋아요 그런데 기도원이 지금 세상에 적장의 목을 따는데 아들을 시켜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적장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네가 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걸 해석하면 그가 소유하고 있는 지위나 능력이나 연령만큼의 힘이 있다는 의미의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아직 네 아들은 우리를 죽이기에는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어리다 사형 집행할 만한 그런 지금 나이도 안 되고 그런 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더 이상 아프게 조롱하지 말고 네가 죽여라 그렇듯이 이 소리를 듣고 기도원이 그들을 처형합니다 21절을 볼까요?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뭘 떼갑니까?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거 왜 떼었는지 아세요? 이 초승달 장식은 사실 이 당시에 월신을 섬기는 가난의 전형적인 문화의 우상 숭배의 아이콘들입니다 상징들입니다 얘네들은 월신이 풍요와 부호와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이런 거를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오만데 다 해나요 이건 싫어합니다 제 가까운 친구의 이모님이에요 이모님인데 강남의 어느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좀 신앙이 이상해요 개구리가 복을 주는 파충류라고 해서 개구리 사기로 만든 개구리 모양들 있죠 이게 크기가 또 여러 가지가 있나봐요 그거를 집안 5만 대 다 갖다가 놓는 거예요 미쳤지 그걸 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이모네 집 가보고 그런데 그 이모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뭐라 그래야 되냐면 아이고 뭐 개구리 신이든 하나님이든 나한테 복만 되면 되는 거지 뭐 아무 신이든 좋다 이게 이제 다원주의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신 중에 그냥 또 한 종류인 거예요 교양감에 악세사리 하나 더 걸치듯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전부 뭘로 만드냐 하면 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떼가는 겁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대한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점점 이스라엘은 전쟁의 대승리 이후에 이후에 지금 완전히 궤도가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승리를 누구에게 원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22절을 잘 보세요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대한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이 승리와 위대한의 손에서 오랜 억암으로부터 건진받은 원인을 리더십과 리더에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질 않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참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에요 그런데 웬걸? 기도원의 반응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요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23절 기도원의 반응은 뜻밖에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대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쭉 앞뒤 문맥에서 읽어보니까 이 대답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뭐냐면 말을 했으면 그 말에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그 진정성이라는 건 뭘로 나타나죠?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답은 아주 하나님 쪽에 서서 멋지게 대답을 한 듯 싶은데 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다음 기도원의 행동에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24절을 볼까요?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말 사람들이므로 무슨 고리가 있었음이라? 참 기도원이 가만히 보니까 얍삽의 대가예요 잘 생각하세요 기도원이 아 나 왕은 됐고 탈취한 것 중에 뭘 달라고 그랬어요? 금 귀고리를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귀고리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귀고리는 사실 다 뭘로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초승달 모양도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 입장에서 모양새가 귀고리를 달라고 그러는 게 맞겠어요? 금 귀고리를 달라고 그러는 게 좀 모양새가 낫겠어요? 전자죠 그래서 금자는 싹 빼지만 사실 그걸 요구했던 복심은 뭐예요? 금이에요 금 이 사람이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슬쩍 그냥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그 귀고리를 달라고 그러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십시다 이게 무슨 화를 자초하는가를 우리는 그 발전 과정을 볼 필요가 있어요 25절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어떻게 드리리이다?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자 26절 다 같이 시작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계리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네 성경을 잘 보니까 25절에 무리들의 반응이 마지 못해 줍니까? 즐거이 줍니까? 이거를 이제 히브리 원문에 조금 뉘앙스를 살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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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고 말고요 이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서히 기도하는 왕이 되어가고 있어요 안 되어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7년 전에 우리 3일교회 제가 부임해서 험한 욕도 많이 먹었지만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도 많았어요 진짜입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참 귀를 의심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함구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교회의 왕을 누가 만드냐 하면 교인들이 만들어요 교인들이 만든다고요 교인들이 스타를 만들고 서로 그런 메커니즘 속에 서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서로 만족하고 살고 저는 이 구조가 굉장히 무서운 구조라고 봅니다 전부 기도원이 왕이 되어가는 구조가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몽환적인 신앙생활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은연 중에 그런 분위기가 문화로 자리 잡아서 성부성자성령 단임 목사가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자조적이고 슬픈 표현들이에요 정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또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첫 번째 책임은 저희들이에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목사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떨어져야 돼요 잘못된 권위는 떨어져서 묻어버려야 돼요 잘못된 권위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틀려요 그렇죠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틀려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즐거이 드리이다 이거를 너무 이렇게 어엿비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백성들은 뭔가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수십만의 대군을 무찌를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런데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그리고 이런 열화와 같은 지지와 열광의 박수에 교육자들이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슬그머니 숟가락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목사도 인간인지라 그런 소리 자꾸 듣고 자꾸 박수 받으면 맞아 내가 그 정도 까면 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죠 목사가 정신 차리고 있든지 성도들이 교회가 정신 차리고 있든지 성경을 떠보십시다 26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1700세계리에요 이게 이제 사전을 찾아서 이걸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 요즘 킬로그램으로 20킬로그램 가까이 돼요 20킬로그램은 안되는데 19킬로그램에서 20킬로그램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한 금이죠 그러면 점점 알다가도 모를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니 기도원은 웬 금을 이렇게 좋아했나 금을 좋아한 것도 있겠으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 금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에벗을 만듭니다 에벗은 에벗은 추리국기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겠는데 추리국기에 보면 우림과 둠림을 넣는 앞치마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여지는 예배의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원이 뭘 만들었어요? 이 금을 가지고 에벗을 만들어요 이건 제사장이 옷입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집전할 때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뜻을 물으러 왔을 때 사용되는 아주 거룩한 도구예요 그런데 기도원이 이걸 왜 만들까요? 만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잘 보세요 27절 다 같이 시작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벗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기도원은 이것을 자기 집 있는 오브라에 둡니다 원래 이것은 당시 수도였던 신로에만 두도록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해서 모든 예배가 신로에 있는 그 처소에서 집중되도록 돼 있는 것이 원래 법입니다 그런데 에벗이 기도원의 집에 만들어 안치됨으로써 사실상 예배의 중심을 어디로도 옮기겠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집으로도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개인적인 무당이 되는 거죠 결국 이 기도원의 집에 에벗이 만들어져 안치되니까 그것을 우상화시킵니다 누가?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영광과 자기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그 신을 통해서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도원은 지금 서로 짜구치는 고스톱이에요 서로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챙기고 기도원은 그것을 즐기고 그리고 서서히 이 백성들 한복판에서 왕으로 빚어져가고 있고 무슨 손인지 알겠어요? 네 또 성경을 보십시다 28절 다 같이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기 그 땅이 평온했다는 말은 진정한 샬롬이 왔다는 말이 아니고 조용했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 40년 동안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 부분을 좀 보십시다 29절 요하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기도원의 또 다른 이름일 텐데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바알과 다투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 아니에요? 처음에 부름받자마자 기도원이 바알 신상을 다 깨부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6장에 나와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여룻바알이 바알과 다투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고주하였는데 사사히 직무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입니까? 70명 대단히 고생 많이 했겠어요 70명 낳으려면 그런데 이러한 문화는 사실상 가난한 문화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며 이미 이 한절의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기도원까지도 이방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는 문화는 가난 문화예요 믿습니까? 참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지만 성경을 또 볼까요? 30절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음으로 이름을 뭐라 했어요 자 여기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여러분 30절과 31절을 읽다가 자 보세요 30절과 31절을 읽다가 여기에는 그냥 어쨌든 아내면 법적으로는 기도원에게 합법적인 아내들이에요 원래 아내들이라는 어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는 몇 명이라고 그냥 한꺼번에 숫자와 해놨습니까 70명 그런데 첩은 지금 어디 있는 첩이에요 세겜 여러분 지금 기도원의 집은 어디입니까 오브라 그럼 오브라에서 세겜까지면 거리가 엄청 먼데요 그런데 첩을 어디다 뒀어요 세겜에다 뒀어요 바빴겠어요 본점 지점 그런데 이 첩이 나온 아들의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안 밝혀져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아부 아비 아버지 멜렉 멜렉이 뭐예요 이게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면 첩의 아들 이름이 지금 아비 멜렉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의 입장에서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기도원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내의 아들입니까 첩의 아들입니까 첩의 아들이에요 이것은 뭘 사실상 예시하는 그림인가 하면 이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이 정통 사사들이 아니라 이상한 출신의 사사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 사실상 정통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이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이 아들이 지금 떡하니 붙였다면 죄송하지만 이름은 원래 애기가 태어나면서 내 이름은 아비멜레고로 해줘 이릅니까 이름을 누가 지었겠어요 애비가 지었을 거 아니에요 애비가 그러니까 어느새 기도원은 백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스스로 그 왕관을 덥석 뒤집어 쓴 거예요 제가 너무 기도원을 코너로 모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원하고 아무 원한이 없어요 제가 기도원하고 무슨 줄넘기 한 번은 같이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막바지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 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하스의 묘실에 장사 되었더라 그도 결국 인간이기에 순리를 따라 조상의 무덤에 묻히네요 자 세월을 따라 가요 자 그런데 33절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뭐라 하고 자 여러분 바알 뭡니까? 브릿 이 브릿이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 말이에요 브릿 베리트 이게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언약 플러스 뭐예요? 바알 바알과의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누가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주예요 그 주와 지금 언약관계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래서 바알 브릿 바알과의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다 자기들의 뭐로 삼고 엘로힘으로 삼고 자기들의 주로 삼고 그 뜻이에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34줄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요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은 끝까지 집요하게 누가 건져내셨다고 강조하고 있죠 자기가 건져내셨다고 하나님이 건져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하며 기억하지 아니하며 항상 잊어요 기억하지 아니하며 35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요우바할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요우바할은 누구의 별명이었어요 기도원의 바할과 다투었다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이 요우바할을 바할을 왕추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할 브릿 가 돼 있어요 바할을 주로 바할과 언약관계에 있다고 자가당착에 빠져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다 여로바할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라는 말을 해세드라는 말인데 자비롭게 여기지도 아니하였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성도들이 냉혹합니까? 안 합니까? 냉혹합니다 냉혹합니다 왜 냉혹하죠? 이 성도들의 신앙은 이 성도들의 신앙은 결국 기도원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지도자로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섬겼던 거예요 여기 많은 목회자들도 앉아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 막 열광하고 쫓아다니면 도망갔어요 이 젊은 목회자들도 앉아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고 올리면 무서운 시험과 유혹으로 알고 주랭랑을 치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목사님들만 아멘 어디갔어 다 다 일어나십시다